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JTB 저녁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의 합의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253석인 국회의원 지역구가 225석으로 감소하면 10석인 전북에서는 한두석에서 많게는 두세석까지 줄고 대신 전북 몫의 비례의석이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인구 기준을 단순 대입할 경우 익산과 김제, 부안, 임순남 선거구의 조정이 예상돼 정당별로 내부진통과 함께 농촌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군산과 경남, 통영 등이 요구해온 고용과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통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다음 달에 끝나는 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앞둔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성환 도 의장과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은 광주시 의회의 청문회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후보자 간엔 13건의 답변 자료 이외에도 청문위원들이 47건의 자료를 추가 요구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또 업무 능력과 달리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대해 집행부와 논의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부 의견을 수용하고, 대신 대상기관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남원 한국 음료 파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LG그룹에게 계열사 노사 갈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0년 LG생활건강자회사에 인수된 한국 음료가 노조 설립 1년이 다 되도록 임금과 단체 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168일째 파업과 13일째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LG그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정부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은 한국 음료 노조 탄압을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고 전라북도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 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뒤 전국 소방공무원의 1인 시위가 이어지자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에 순직 청구에 대한 재심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5월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졌지만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의 사망 원인을 취객의 폭행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진안군 군상리 한 교차로에서 78살 장모 씨가 몰던 차량이 SUV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색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장 씨의 진술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 조업을 벌인 어선 4척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불법 억울을 씻고 있던 혐의로 3톤급 어선 A호 등 3척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20분쯤에는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에서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을 한 혐의로 5톤급 어선 B호를 적발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야간에 남해밭에서 조경수 묘목을 훔친 혐의로 완주에 사는 33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남원시 대방면 인근의 밭과 야산을 돌며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묘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완주에서 조경수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훔친 묘목을 다시 농장에 심어 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의 불법 포획이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이 5월 말까지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100kg 가량을 해체한 혐의로 선장 49살 박 모 씨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안군 왕둥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 200kg 가량을 해체한 혐의로 선장 53살 장 모 씨 등 선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진안 영하 1도, 전주 영상 4도 등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군산항 방치 폐기물의 원 주인이 제주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자체 간의 눈치 싸움 속에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천 톤이 매립된 남원 홈뿔 마을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완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임실 옥정호의 수면 개발 용역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간을 낮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지만, 임금 감소와 작업시간 연장으로 당사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어드슛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